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인데요 아스파트... 아스팔트 스톰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게임이에요 우리가 해냈어요 물론 직접 해내신 거죠 드디어 비밀 스트리트 스톰 대회 초대장을 받았다고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기본기부터 점검하는 게 좋겠어요 터치해서 엔진 회전수를 올리세요 터치해서 이제 RPM을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... W를 누르고... 음... 녹색 영역에서... 어 잠깐만요 여기도... 이거를 키를 요걸로 하는 게 낫나? 출발 터치해서 기어를 변속하세요 아 기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군요 아 기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군요 최고의 차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아 뭔가 조금... 들... 틀리네요 보통 이제 그... 자동차 게임이랑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대상의 마상의 다이아몬드를 줘요 아... 아... 피에스타 ST랑 BR-Z 이 세트 이 세트 야옹иной 그 방C고 쉬바드 이 정도 주 subtitles щоб 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갑시다 갑시다 이곳이 바로 즐거움이 시작되는 이벤트 주무대랍니다 하하 그렇군요 클럽을 결수한거 같아요 뭐야 여기 다른 사람이랑 경주하는거야 오오오오오 에 이걸비 오 나는 레이서 6501094 뭔가 죄수번호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죠 기어 변속에 집중하세요 입만 살아있는것 같군요 보스가 한수위에요 꾸우우우 기어 올려 꾸우우우 아 이거 이제 나중에는 기어 변속만 신경을 쓰면 되는군요 속도가 초록색이 올라갔을 때 뭐 거의 리듬게임인데 이거 자동차 경주가 아니라? 거짓 진즉이 피스톤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야 했는데 구독자가 치솟는 것 좀 보세요 뭐라고? 구독자요? 구독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구독자래요 구독자가 솟아오르고 있대요 경주를 잘하면 구독자가 올라갔나봐요 클럽 리더의 관심을 끈건가 보네요 상대편 차 성능이 약간 더 좋아요 하지만 기어 변속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상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상대편 리더래요 빨리 가도록 하죠 이거 그냥 아 이거 빈의 용캐도 꺾은 모양이지만 나한테는 어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우 그리고 이제 기어 변속이 여기 내려갔다가 초록색이 왔을 때 부앙 부앙 투앙 소리 좀 더 크게 우앙 예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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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좀 보세요 31명 늘었어요 대박 대박 완전 대박 그 배짱은 인정해주지 풋내기 아 얘가 니가 니가 대장이구나 뭐야 헤헤 뭐야 이 녀석 이거 차 이상하게 구매놨네 와 뭔가 뱀 같아요 풋내기 실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차량 성능이 승패를 판가름하는 곳이야 조심하세요 출발 아이콘을 레이스 시작 때부터 쓸 수 있습니다 대회 규정이에요 빨리 출발하고 끌 수 있지만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 수 없네 넘으면 안 돼요 쟤 뭐야 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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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 쟤 쟤 먼저 먼저 갔는데요 저 녀석 반칙했어요 반칙했다구요 와 와 저 자동차는 별 볼일 없는 업그레이드만 되어 있는 게 뻔하네요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를 익힐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뭐야 저거 저 녀석 반칙했는데 레이스 허브로 돌아가세요 반칙했다구요 아이 억울해 그냥 해도 되나 나도 해도 됐었나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세요 일반 스테이지 등급과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구매해요 아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에너2 어 에너2 이거는 부스터인데 부스터를 단다고 오오오오오오 접지력은 출발시 휠스핀을 감소시켜주죠 차체 무게가 가벼우면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뭐야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요 저 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에이 지금 갈아야 한다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뿡 뿡 저 녀석들 보스를 무찌르러 갑니다 업그레이드를 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두 개밖에 안 했는데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도전하는 거야 끈질기구만 하하하하하하 내가 더 좋은 건가 두 개가 내가 더 무거운데 출발 신호를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여기를 터치해서 사용하세요 부스터 맨 기어 맨 기어 부스터 없어 이제 넘나 쉬운 거 넘나 쉬운 거 녀석 허접한 녀석 가라 저리 가라 허접은 가라 하하하하 운이 좋군 하지만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될 거야 도전을 신청했습니다 4피레이스의 모두를 상대해야 된다 아 뭐야 4피레이스는 뭐야 4명 4명을 4명이랑 4명이서 경주를 하는 건가 봐요 어 뭐야 무슨 헉 헬기로 아니 무슨 자동차를 헬기로 옮겨 헬기비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거 구독자 157명 예에 이렇게 손뼉을 치고 있죠 쟤 뭐냐고 쟤 왜 차고 먼저 나갑니까 부스터 먼저 나갑니까 부스터 Shamro 부스터 부우우우우우우 부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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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우士 제일 쳐버렸다 재밌네 이거 재밌는데요 은근히 은근히 재밌어요 리듬게임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은근히 재밌어요 놀랐군요 곧 전설로 남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혼자 달려야겠군요 이따금 유익한 조언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게요 한가지 더 당신의 구족자들이 산뜻한 출발을 위해 작은 선물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선물 상자 희귀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새 조당 자동차도 나온다고 하네 와 나왔다 원래 그냥 주는 거겠지 왜냐면요 나중에 보관함 데칼 아니야 자동차 아이고 아이고 자동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네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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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거야 열어서 저 이거 탈래요 그냥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요 돈이 얼마 있지 돈이 4천 달러나 있네 오 피스톤 손상이 늘어난다 자동차 등급이 올라가고 제동이 올라가고 토크가 올라가고 무게가 줄어든다 좋아요 12초가 걸린대요 분사장치 얘네들 전부 다 올려주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교류 제동 마력 토크 무게 전부 다 좋아지잖아 이거 올리면 뭐야 포드 인덕션 장착이 안 돼 있네 이게 뭐지 압축기 뭐하는 거지 드라이브 트레인 무게가 줄어든다 최고 속도가 줄어들어 왜 왜 최고 속도가 왜 줄어들지 킬 클러치 플라이휠 차특 흡입구 오 이거 좋다 이거 하니까 다 올라가요 스트롤 스트롤 이것도 올려 공기 어가기 오 이것도 올려 열차피 아 이것도 올려 하하 좋았다 좋았다 예 예 다 올려 다 올려 하하 이 이유씨는 뭐지 이거 진단 장치 스테이지 1 마이크로 컨트롤 뭐예요? 컴퓨터야? 소프트웨어 레이싱 시트 아 무게가 엄청 줄어드네요 십이 줄어든데 이거는 벨브 벨브 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솔레노이드 뭐지? 그냥 달아도 되나? 달아? 다 달아? 어? 다 달아? 안 달려있는 거 다 달아? 안 달려있는 거 있었는데 아까 봤는데 요기였나? 요거 얘네들 안 달려있거든요? 아 이거 달면은 등급이 떨어지는구나 왜? 왜 떨어지지? 아 이거를 달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아 아 그래 이거를 어 뭐지 근데 더 좋은 거를 달 수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아 멍청이 멍청이 이거를 달아야 되나? 터보 터보 뭐야? 와 터보 되게 좋아 보여요 터보 달아 오 분출 벨브 오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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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달라 달아보러 그냥 달아보러 하하 달아보러 그냥 다 전부 다 달아보러 전부 다 달아보러 변속기 변속기는 왜 최고 속도가 줄어든지 모르겠어요 차동 차동 장치 클러치 클러치 달아 플라이 휠 엔진 엔진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어 배전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래 배전기 달아 됐다 허어 40분? 허어 40분이요?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네들 왜 이렇게 싸 뭐야 여기 안 담가 아니야 내가 이거 아 아 왜 뭐지 일단은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팔아 팔아 아하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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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았다 팔았어요 팔았더니 구독자도 늘었어요 업그레이드 좀만 더 하자 스테이지 1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아까 싼거 있었는데 뭐지 설마 이거 업그레이드만 하고 안 담건가 뭐지 이상한데 그럼 뭐야 타이어 아 타이어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업그레이드 하자 지금 구매를 하면은 여기로 달리는 거 맞죠 얘네들 왜 안 달렸어 이거 달라고 이거 청와네 이거 업그레이드 했으면 여기 달려야 되는데 아닌가 내가 안 했나 요거만 했나 됐다 어쨌든 업그레이드 많이 했으니까 레이스리 해도 되겠죠 갑니다 도도도 땅 도도 땅 공공 땅 가자 가자 블루스 플레이 이건 뭐지 뭐야 외국인들이네 진짜 대화하나봐요 플레이하자니까 어 진짜 다른 애들이랑 플레이하는 건가봐요 오 신기해 부스터 기어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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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넘나 쉬운 거 뭐야 돈 얼마나 와 돈 천원이나 준다고 한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줘 돈 되게 많이 주네요 뭐야 진짜 천원 줬잖아 한번 더 하자 와 진짜 진짜 많이 드네요 돈 전부다 1로 금방 올릴 수 있겠어요 이거 으으으으 부스터 쓰고 타이밍 맞춰서 눌러주면 변속을 해주면 예에엑 승리 예에에에 해 신난다 1400원 먹었다 와아 돈 잘 벌려요 흐흐흐흐 돈 잘 벌려 뭐 프로를 상대로 니가 프로야? 이 녀석 이거 할 만 할 것 같은데 왠지 한번 붙어 보자 내 파란색 구독자 수 좀 보세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구요 너도 또 일찍 출발하는 비겁한 술을 쓰겠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괜찮다 뿌우우우 뿌우우우우 으 뿌우우우우우 뿌우우우우와 넘나 쉬운거 와 2천원 부렀네 대박대박 돈을 아낄 필요가 없었네요 Nonetheless 4천원 벌써 5천원됐어요 rok업그레드 다 시켜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데 어차피 시간이걸리기때문에 미리 눌러놔야되요 으어 좋아하 어딨어 업그레이드 차 차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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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다 누릅니다 업그레이드 이 업기를 장착하면은 다음 파츠가 제거됩니다 뭐요? 인터쿨러? 압축키가 뭐야 압축키가 압축키가 해제된다고? 압축키 스테이지 풀리 스테이지 이게 더 좋은거 아닌가? 인터쿨러가 더 좋은거 같은데 무게 줄어들고 토크 올라가고 제동마력 올라가고 자동차 등급 그래 이걸로 달아 과급기 달아 그렇지 이거는 왜 있어 터보 장착? 아 터보랑 같이 쓰는거였구나 스읍 분출벨이 업그레이드 와 시간봐요 시간걸리는거 봐 되게 오래걸려 잠깐만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난거 아니야? 이게 3개를 찰수있으니까 차라리 이게 난거 같아요 1번으로 찾아 뭐야 이것도 딴거야? 흐흐흐흐 추키 스테이지 가급기 스테이지 가급기가 뭐지? 가급기가 뭐지? 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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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다 해놨는데 다 못 끼는거잖아 다같이 못 끼는거였네 어이 세상에 마성이 업그레이드 코일 스프링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볼조인트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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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돈 다 썼다 업그레이드 크으 또 이제 또 변한 나의 차량의 그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가야겠죠 우리 차들 요거 37분 걸리는 것만 빼면 일단 요거 차나 아 이거 차면 안되겠구나 어 요것도 전부 다 일단 1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으면은 뭔가 이제 좋은게 생긴다 그랬거든요 저거 1단계로만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도록 가히 한두 살 판만 더 하면은 돈 금방 모아가지고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자 이제 블루셋 마지막 보스 가 남은거 같은데요 어? 그치 보스 디너 어? 아 4명이 동시에 하는거구나 바로 바꾸고 바꾸고 와 엄청 빨라 와 와 비교가 안되는데요? 와 저는 이제 요기서 이 친구들이랑 이제 그 같이 경주를 할 그 경지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다른 칠 이 친구는 뭐냐 레이서 스프림 됐어 간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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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제 따라오지도 못할거야 보이지도 안을거의 원인은 슬슬 따라오는데요 그래도 헉 뭐야 오 따라와요 그래도 오 꽤 꽤 요기는 꽤 기네 그리고 오 슬 따라와요 킥 됐다 이제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어요 연습은 실점처럼 500원 추가 바로 업그레이드로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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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랭크샷부터 업그레이드 다 됐네 이제 전부 다 됐어요 이제 전부 다 1단계 업그레이드가 끝난 것 같아요 요호 됐어 됐어 진짜 됐지 얘는 아 이거는 못 낀 거죠 어차피 자 이렇게 전부 다 1단계 업그레이드를 다 끝내면은 뭔가 변한다 그랬는데 뭔가 변한다 그랬는데 아 이상하네 뭐가 안 변하네 왜 안 변하지 자 어쨌든 1단계 업그레이드를 마쳤기 때문에 한 번 더 경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빨라졌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나는 바람이 된다 바람이 된다 갑니다 쟤는 뭐 밑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불이 나고 있어요 하고 쓰고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니야 내가 더 빨라 나 업그레이드 다 했다고 오오 neutron 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ho호호호호혼師 바로 하면 할 수 있는건가? 베팅 500원에 500원 레이스 이 친구 이거 업그레이드가 꽤 잘된 친구인거 같은데 유저인가봐요 그냥 다른 사람 눈길은 눈길은 좀 더 조심해야되는건가? 슬로우 스타트 어째 왜이렇게 빨라 어 어 엄청 빠른데 되게 빠르네 와 아 쉽다 아 쉽네요 아 이긴거였는데 튕겨가지고 황이구요 졌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스트리트 스톰 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어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구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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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